오. 오. 약간 팬클럽 같은데요, 팬클럽. 단체 우왕부호 있잖아요. 컷. 어디? 여기 무릎이. 여기. 차도 크다. 추워. 마음대로. 한 차로 이동하시는구나. 약간 관광버스. 관광버스요? 오늘 단체 주얼리 잡지 화보가 있는 날이고요. 처음으로 멤버들이 잡지 표지 주인공이 된 날입니다. 아, 진짜요? 멤버들. 네. 레이저님 코트 입으셨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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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저쪽 귀. 저희끼리 내기했거든요. 무슨 내기? 레이저님 뭐 입으실지. 블랙 맞췄어. 딱 맞춰버렸네. 레이저님 코트 입는 거는 다 예상하고 색깔 맞추고 있었거든요. 블랙일지. 블랙이었네. 레이저님 갑자기 리액션이. 약간 댄디보이 느낌. 댄디보이. 댄디보이. 우리 댄디보이예요? 알겠어요.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약간 늦게 먹었어? 조선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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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매니저님은 우리 도메이저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젠틀하셔. 그럼 나 원래 평소에도 탐 물어보잖아. 자연스럽게 가자, 자연스럽게. 매니저님이 약간 안전스러우신데. 약간 젠틀셔 여러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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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님. 안 보여줘. 매니저님 군가 잘 부르신다면서요? 그렇죠. 어? 불러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아니, 부심이 좀 있으세요? 아, 군가 부심? 틀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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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 군가 중에 어떤 군가를?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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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어? 왜 웃어? 너무 잘한다. 왜 웃는데? 너무 웃겨, 진짜. 매니저님 인기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스타 매니저님 우리 거야. 안 돼. 매니저는 일할 맛 나겠다. 어디 가서 사람 많이 할 것 같아요. 나 아이브 밴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매니저님. 응? 저희 가서 음료수 시켜도 돼요? 음료수 뭐? 공 버블티래요. 버블티? 네. 왜 끝에가 그렇게 물음표예요? 버블티? 차? 네. 펄 추가. 당도 100. 사이즈 업. 휘핑크림 추가. 커피 먹자, 커피. 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로. 그 애기 키 커야 돼서 안 돼요. 아니면 저희 목에 좋은 얼그레이티 차 이런 거. 유자차도 아니고. 유자차면 제가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당도 30으로 가자 그러면. 50, 50. 아니 근데 매니저님은 항상 이러다가 결국엔 우리 원하는 거 시켜주신다고. 마음이 약한 것 같아. 특히 또 화보 촬영 같은 경우는 이쁘게 잘 나와야 되니까 많이 제지하곤 합니다. 아침에 맛있는 거 먹고 왔으니까. 아침에 뭐 먹었는데? 어? 내가. 저희 샐러드. 아니? 먹겠습니다. 이 샐러드 회사에서 다 알게 되셨죠. 이제 조만간 알게 되셨구나. 야채. 진짜 맛있다. 샐러드? 네. 확실하지? 참경채 들어 있고. 그치. 계란도 있어. 어, 맞아. 메추리얼. 연근, 연근. 연근, 블록콜리. 먹긴 먹은 거지 뭐. 콩나물, 콩나물. 콩나물. 샐러드에 콩나물이 들어가? 추가할 수 있어요. 샐러드에 콩나물. 약간 건두부도 있고요. 어, 건두부도 있었어. 중국당면도 있고요. 샐러드에 중국당면이요? 이게 요즘 세대는 중국당면. 발전했어요, 발전했어. 애들이 하도 많이 좋아해서 샐러드에도 추가해요. 요즘 그런 음식도 있어. 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한테 예쁘게 얘기하자. 노래 좀 틀어줄까? 좋아요. 뭐 듣고 싶어? 텐션 업 되는 노래. 텐션 업. 내일은 쉬웠어요. 그럼요. 그럼요. 윙크도 해줬어. 아이템사를 많이 하는 건데. 예스. 저희 전찬스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는데. 내 이름 슈퍼, 슈퍼 그럼요. 저희가 아무래도 걸그룹이다 보니까 현장에 챙겨 다녀야 될 물품들이 많아서요. 선풍기, 물병 캐리어. 맞는 가방이에요, 맞는 가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불 가방은 아무래도 담요가 많다 보니까 가방 하나에 모아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담요를 진짜 잘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커피 왔어요. 취향을 다 아셔서 이료를 멤버별로 잘 챙겨주세요. 멤버별로 취향 다 사는 거 아니야?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옷 입으니까 되게 성숙해 보여. 네. 멤버들이 다 예쁘다. 약간 모델, 모델들 같다. 모델. 잡아먹는다. 카메라 잡아먹어. 원영이자 표정. 이야, 대단하다. 이야. 오케이, 그대로. 오케이, 지금 너무 예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아, 지금. 이야, 5점, 5점. 표정 잡는 거 봐봐. 오케이. 아, 목걸이 다 모인다. 앞으로 더 얼마나 성장할지 궁금하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너무 예뻐. 오케이. 오케이. 세상에, 이게 뭐야. 잘 나왔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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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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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라스트. 와, 뮤직비디오. 아, 이거. 그래, 아까 돈 좀 쓴 셀상이라고 했잖아. 이야. 오마이다네. 오마이다네. 큐비드? 네, 맞아요. 신곡은 어떤 곡이야? 곡 제목은 러브다이브고요. 큐피트가 된 아이브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안 돼? 오늘 또 매덱풀이 다 할 거 아니야? 나 통화해. 야, 나도 이거 한 번만 해봐. 세트에서 한 번만 해. 그러니까 지금 먼저 일절까지 하고, 샘버 건너 뛰고, 막다리 해봐. 네. 그때 오늘 같이 연습했던 것처럼. 빛, 스노우고. 3, 2, 1, GO! 러브다이. 대박 나겠다, 더 대박 나겠다, 이번 거. 이 정도 세트, 이 정도 완성도면 한 4, 5년 차는 돼야지 나오는 것 같아. 잘했지. 컷! 잘했어요. 잘했어요. 무릎 괜찮아? 그러니까 무릎에 꿇는 동작이 있더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게 힘들겠다. 그런데 멍들 텐데,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배fare는 거 같아. 배라 님 지나요. 어디? 여기 무릎이. 연장, 연장, 연장. 안질 때, 다음. 너네 무릎 안 닿게 그냥. 저 안 닿게 하고 있어요, 이건 뭐. 해야 될 거 같은데, 안 좀. 끝까지 가려고, 그냥 참고 또 말하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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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오우 좋아 아이고 진짜 멋있어 또 땄어? 원영이, 아유 어떡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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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발라야 된거든요 쓸렸네, 쓸렸네 무릎에 다 상처구나 지열을 좀 해야겠거든요 맞아 지금 위에 연고를 올려놨어 괜찮아? 하나? 네. 한 번 하면 돼, 지금 잘하고 있어. 파이팅! 위아룰! 파이팅! 유지! 쿨! 약간 팬클럽 같은데요, 팬클럽. 그러니까, 단체 의원부호 있잖아요. 감독님들이 진짜 엄청 텐션이 좋으셨어요. 아, 끊임이 없구나. 이날 또 추워가지고. 아, 이날 추웠어요? 네. 너무 춥다. 오늘은 너너뜨뜨뜨뜨려 입었어요. 언니, 언니는 깃털 닫고 하셨어요? 팔이 없어요, 언니. 어? 팔이 없다고? 네, 팔이 없어요. 담요 들어오고 있어도 돼, 이 선사야. 네. 저희 배경이 이제 이거야. 이 길은, 이 길에 이제 난리가 달려가지고. 아, 방풍기가 있어. 얼마나 추울 거야. 카메라! 카메라! 오, 기사 다 왔어, 다 왔어. 기사 다 왔어, 다 왔어. 너, 그니까, 이 길은, 이 길은 모아. 나, 이 길은 모아. 진짜 아기 돌 사진 찍듯이.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이렇게, 여기. 저기가 빨리 끝나거든요. 맞아요?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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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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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안무 너무 궁금한데,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인트 한 번 거울 춤이라는 게 있는데요. 좋다, 좋다. 이게 사랑에 빠진 소녀가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이게 포인트가 표정이 약간 나르시스트에 빠진 표정으로. 자기가 잘하겠는데, 질질하는 거. 배운 대로 해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